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. 대통령과 한 위원장,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0여 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습니다.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과 한 위원장, 윤 원내대표는 주택, 철도,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 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,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통령과 한 위원장,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오늘 오찬회는 이관섭 비서실장, 한호섭 정무수석,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. 이관섭 비서실장, 한호섭 정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